누워있으니 속 편하지? 회사는 네 마누라가 다 먹었다고 하네 네 아버지라는 양반도 속수무책으로 당했더라 도윤아 하진이 얼마 전에 미국 갔어 가훈이 찾으러 간다더니 영 소식 없는 거 보니까 이번에도 헛탕친 모양이다 아휴 난 아직도 긴가민가 싶기만 하네 그런 애가 정말 있는지 하진이 말이 정말 사실인지 아휴 이러다가 영영 못 찾는 건 아닌지 도, 도윤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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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빨리! 저혈성 쇼크 같은데 중환자실 옮겨, 빨리빨리! 그래, 꼭! 아니, 어떡해 도윤아, 도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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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윤... 도윤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뭐 계약들을 못하겠다면 수천억 소송도 각오해야 된다는 거 민희도 아니까 도윤씨 이름 팔아서 올라간 회장직인데 도윤씨가 했던 계약 엎어버리기는 힘들겠죠 네 저예요 여기 병원이야 아무래도 도윤이 상태가 이상하다 저르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까봐 네? 무슨 일인데요? 신희씨